안녕하세요 강사 이성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12번째 시간입니다. 중국어로 띠이 다우다 하니 본토박이 중국어. 정말 중국사람들이 쓰는 중국어입니다. 자 오늘 뵈어 의휘는 쥐부샤 치추 쭈딘지 이 세어 의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중간부터 들으신 분들은 시간 날 때마다 제 1의 강의부터 차근차근 들어 보세요. 중국에서 중국 친구들과 대화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들으시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따라 있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35번째 의휘 쥐부샤 쥐부샤 글자로 보면 먹었는데 소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에서 버틸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혹은 참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중국어로는 不能支持 버틸 수 없다 지탱할 수 없다 受不了 참을 수 없다 장용위 주의 늘 문장 맨 끝에 사용한다 쥐부샤 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다 버틸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원어민이 쓰는 중국은 좀 다르죠? 자 드라마 대답도 많이 넣어봅시다. 대표 문장 쥐리 쥐리 쥐라 워즈 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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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부장님, 전무, 상무, 그 위에 중간 간부를 직리라고 해요. 자, 부장님이 다시 나보고, 야근하다, 초과 근무하다, 혹은 잔업하다. 그런 뜻이에요. 부장님이 다시 나더러 야근을 하라고 하는데, 我可吃不消了,可什么什么了, 나는 가히 뭐 뭐 할 것이다, 我可吃不消了, 난 몸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부장님이 나더러 또 야근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몸이 견딜 수 없어요. 육체적으로 버틸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중국어 잘 하시려면, 랑이라는 말, 우리 한국어 다르게 쓰입니다. 물론 나더러 이렇게만 쓰는데, 랑하고 바용법을 찾아야 돼요. 중국어 잘 해보니까. 자, 무조건 의미의 문장. 자, 다르겠습니다. 자, 다르겠습니다. 자, 다르겠습니다. 자, 다르겠습니다. 워크,吃不消了, 이랍니다. 자, 먹는 것과 관계없어요, 이거는. 우리 간호부 할 때, 옛날에 뭐, 吃不到,吃不起,吃不了 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버틸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르 문제없어요. 80多岁的人了, 在做大手術, 恐怕身體吃不消. OK죠? 80多岁的人了, 在做大手術, 恐怕身體吃不消. 이미 80세가 넘으신 분입니다. 자,做大手術, 더 이상, 여기는 다시 해야 되지만, 더 이상 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중요한 어휘, 恐怕.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아마도, 그런 뜻입니다. 恐怕. 예시하고는 달라요. 恐怕는, 자기가 원치 않은 일에 대해서, 아마도, 어쩌면, 그런 뜻입니다. 뭐, 무섭다는 뜻이 아니죠. 아마도, 그거가 안 올 거야. 恐怕 다 부, 아니. 뭐 봤나? 그죠? 아마, 그거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부정문했습니다. 恐怕는, 예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더 이상, 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심지어, 몸이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음, 아시겠죠? 조 수술, 수술하다. 뭐, 다른 단어로, 알죠? 열개자에다가, 칼도자. 어, 큰 수술이니까, 조 다 수술입니다. 자, 다르겠습니다. 80多岁的人, 자, 조 다 수술, 공파, 신지어, 신지어, 지탱할 수술입니다. 아마도, 몸이, 지탱할 수술입니다. 몸이 버티지 못할 겁니다. 정말로, 공파, 신지어, 지어, 이렇게 됩니다. 자, 다르겠습니다. 80多岁的人, 자, 조 다 수술, 공파, 신지어, 공파, 공파, 신지어, 공파, 신지어, 이 말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아마, 몸이 지탱하지 못할 걸, 몸이, 어, 견디지 못할 걸요. 공파는, 아마, 몸을 잃을 거야. 영어의, 퍼엡스 같은 건데, 약간, 부정적일 때 쓴다는 거. 공파, 후, 샤, 위, 아마도, 비가 올 거야.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시겠죠? 공파를 잘 써야 돼요. 좋을 때, 공파 쓰면 안됩니다. 공파, 다 라이, 아마도, 그가 올 거야. 그런 문제가 없어요. 예시, 다 라이, 해야 됩니다. 자, 시험에, 밑에 해석이 없으면 물어볼 건데, 제가 또 해석을 달았기 때문에, 틱니 문제, 이것도 나옵니다. 맞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텐텐치, 판관, 치, 판. 워멘, 치, 틀리게 해석해 볼까요? 날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우리는 소화가 안된다. 먹어도 소화가 안된다. 이렇게, 글자들을 해석하면 안되겠죠? 또 다르게, 날마다, 식당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밥 먹으면, 우리는 몸이 지탱할 수 없다. 아니에요. 여태의 추부샤는 뭐죠? 날마다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 것은, 우리는 경제적으로, 버틸 수 없다. 그래서, 어휘를 문장에서 이해하라는게, 이겁니다. 추부샤와 추부샤와, 이걸 외우면 되는게 아니에요. 위에는, 공파, 추부샤와, 밑에는, 우리가 추부샤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맞죠? 내 호주머니가, 버티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경제적으로, 못 버틴다. 돈, 돈이 그렇게 여유고, 금방 돈을, 화강, 다 써버린다. 경제적으로 버틸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날마다 외식하는 거, 공파, 추부샤와, 아마, 경제적으로 지탱할 수 없다. 자, 이 문장도 재밌어요. 따라합니다. 텐텐지, 판관, 치판, 우먼, 추부샤와, 날마다 외식하면,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죠. 이런 뜻입니다. 이 문장도 외워두세요. 경제적으로 힘들, 보통, 추부샤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버틸 수 없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으로도, 버틸 수 없다. 그죠? 요즘 중국에는, 신조어인데, 달 월자 써서, 위의 광주, 란 말 들어봤어요. 위의 광주. 요즘 중국 20대 젊은이들은, 월급을 타면, 그달 그달, 다 써버린대요. 위의 광주는, 월 말이되면, 달로 웨디, 젠도 화광러. 돈을 모두 써버리는, 그런 무리를, 위의 광주. 월광주. 재미있는 말이에요. 위의 광주들이, 우먼, 월추부샤올어. 나는 힘들어. 이를 대했습니다. 자,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큰소리로 따라 읽으세요. 외국어 공부하실때, 절대 한국어, 어경으로, 톤으로, 읽으면 안됩니다. 뭐, 텐텐치, 판관, 취판, 이렇게 하면 안되요. 조금 과장된 어휘, 과장된 톤. 그렇게 해야, 중국사람들과 말할때, 평소, 어경으로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텐텐치, 판관, 취판. 우먼, 취부샤올어. 날마다 외식하면,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죠. 오늘 좋은말 배웠습니다. 취부샤올. 공파, 센티, 취부샤올. 나만 몸이 못 버틸것이다. 이런 표현. 자, 두번째 어휘 봅시다. 서른여섯째, 이 단어는 좀 쉬운 단어예요. 일상생활에서 말쓰고요. 취추. 추가 뭐죠? 추. 식초. 중국사람들은 식초를 물다. 이래요. 취추. 주로, 남녀관계에서 질투하다. 희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중국어로도, 쩐쥐. 전문적으로, 전적으로, 남녀관계에서 질투를 나타낸다. 질투하다. 라는 말을, 정말, 취추라고 해요. 취추. 식초는 몸엔 좋지만, 중국어에는 질투하다. 시기하다. 질투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문봅니다. 푸른 취추라. 니 깐, 니 콰이 호이치. 안위이샤. 푸른 취추라. 니 콰이 호이치. 안위이샤. 바. 아내가, 부인이, 질투가 났어요. 당신 부인이 질투가 났어요. 당신이 얼른 가서, 위로 좀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푸른 취추라. 당신 부인이, 질투를, 질투가 났어요. 질투를 합니다. 얼른 가서, 그녀를 좀 위로해라. 이렇게 할 때 중국어로, 채용할 때에는, zelf을 잘합니다. 푸른 취추라. 니 콰이 호이치. 니 콰이 호이치. 안위이샤. 다시. 푸른 취추라. 니 콰이 호이치. 안위이샤. 아시. 푸른 취추라. 니 콰이 호이치. 백화의 취추라. 다다다다다다. 타다다다다다다다. 동사비장의 현재진행형입니다. 자 다른게 한번 볼까요 니 쩌머나마 아이 췌추 쩌머나마 붙여서 쩌머쩌머 같이 씁니다. 너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질투를 잘하냐 자 여기서 아이 췌추 할 때 아이 그 밑에 아이 용건 설명 달아놨어요 밑에 한번 봅시다. 아이 동사목적어 아이 동사국 보면 곧잘머나하다 자주 뭐뭐하다 혹은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쉽게 발생함을 뜻한다 그런데 아이는 좋아한다 뜻이 아닙니다 곧잘머머나하다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정말로 아이 동사목적어 아이 췌추 하면 질투를 잘한다 자주 질투한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자주 질투를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질투를 못하면 질투를 하세요 그럴 때 정말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질투를 잘하냐 밑에 것도 똑같아요 아이 췌추 덜엔 부하오 쉽게 질투를 하는 사람은 쉽게 질투를 내는 사람은 안좋아요 안좋아요 아이 췌추 덜엔 부하오 질투를 잘하는 사람은 신잘 속이 좁아요 그죠 아이 췌추 잘 운다 아이 쿠 잘 웃는다 아이 샤오 아시겠죠 오늘 중요한 문법 하나 배웠네요 아참 그 밑에 예물 제가 안달았네요 음 설명이 아니네 아이 동사목적어 한번 봅시다 타 아이 파피치 파피피 신경질을 부리다 화를 내다 그녀는 아이 파피치입니다 자주 신경질을 부린다 아이 파피치입니다 그녀가 아니군요 어 해석이 틀리네요 그는 한국어에서 틀리네요 그는 신경질을 잘 부린다 타 아이 파피치 위에 그 회사 간부가 저사람은 화를 잘 내요 타 아이 파피치 우리나라 회사에 높은 사람도 그렇죠 그 밑에 보세요 아 철은 아이생시오 성시오는 녹 쓸다 철은 쉽게 녹이 쓴다 아이생시오 이렇습니다 철은 쉽게 녹이 쓴다 어떤 식..뭐죠 쉽게 발생한다고 할 때도 아이 쓴다는 거예요 아이 파피치 화를 잘 낸다. 아이 성쇼, 녹이 잘 쓴다. 아시겠죠? 다시 올라와서 쉽게 짓투를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정말로 아이 치추더래, 부하오. 아이 치추더래, 부하오. 아이 파 비치, 아이 치추. 아시겠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으로도 씁니다. 다자, 사오 치추. 질투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세번째 의의. 자, 또 중요한 거 나왔네요. 추 띠엔즈. 중국어 배우신지 1년 된 분도 이 단어 모르는 사람 많아요. 추 띠엔즈. 이때 띠엔즈가 뭐냐? 아이디어. 점이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추 내다. 해결책이나 방법을 제안하다. 방법을 생각하다. 아이디어를 내다. 혹은 어떤 방법을 생각해 내다. 이럴 때 추 띠엔즈 라고 합니다. 학교 중국어는 띠엔즈 즉 주위. 방법. 추 주위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주위. 이것도 아이디어를 내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학교 중국어는 추 주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중국어는 추 띠엔즈 라고 합니다. 시장 중국어 아니고 일반 해외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추 띠엔즈 라고 합니다. 그래서 띠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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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띠엔즈. 추 주위. 향판판. 추 띠엔즈는 쉽게 말하면 향판판이에요. 어떤 방법을 생각해 내다. 어떤 해결책을 제안하다. 그런 뜻으로 추 띠엔즈란 말입니다. 첫번째 문장. 외우세요. 타 띠엔즈. 추 띠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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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첩하다. 재빠르다. 민첩하다. 재빠르다. 혹은 융통성이 있다. 뭐가 잘 들어간다 말이에요. 세번째는 원활하다. 띠엔즈. 띠엔즈. 민첩하다. 재빠르다. 토 띠엔즈. 띠엔즈. 머리 회전이 빠르다. 두뇌 회전이. 타 띠엔즈. 타 띠엔즈. 띠엔즈. 두뇌 회전이 빨라서 주의 후에는 가장 뭘 제일 잘한다. 아이디어를 가장 잘 짜낸다. 아이디어를 가장 잘 짜낸다. 아이디어를 짜다. 추 띠엔즈. 주의 후이 추 띠엔즈. 저 사람은 아주 머리 회전이 빨라서 잔머리가 빠른게 아니고 머리 회전이 빨라서 아이디어를 가장 잘 만들어 냅니다. 짜낸다. 짜낸다. 그런 뜻이에요. 자, 띠엔이라는 단어. 띠엔호. 재빠르다. 혹은 용통성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있어요. 용통성. 여기서는 아닌데. 외웁니다. 타 띠엔즈는 약하게 하세요. 다시. 타 띠엔즈. 쥐 후이 추 띠엔즈. 다시. 타 띠에 띠엔. 쥐 후이 추 띠엔즈. 쥐 후이喝酒. 술을 제일 잘 마신다. 쥐 후이开車. 운전을 제일 잘한다. 쥐 후이说话. 말을 제일 잘한다. 제일 잘한다는 쥐 후이라 씁니다. 쥐 후이라 씁니다. 쥐 후이라 씁니다. 마지막으로 읽 Pomona. 타 띠에 띠엥. 쥐 후이 추 띠엔즈. 머리 회전이 두 띠에 띠에 빨라서 아이디어를 금방쥐 짜냅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데는 천수입니다. 아시겠죠. 자,下面 다른 문제 볼까요. 初点之容易 做好却很难 아이디어 내는 것은 쉽지만 做好 그것을 아이디어를 잘 실천하는 것은 오히려 어렵다 아이디어 내는 것은 쉬워도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머리로 내는 거니까 실행하기에는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뜻이죠 아이디어를 내다 初点之입니다 따라하세요 初点之容易 做好却很难 다시 初点之容易 做好却很难 아이디어 내는 것은 쉬워도 그것을 잘 실행하기는 오히려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按照 肯定没错 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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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제안한 아이디어대로 살아 주세요 컨틱메이초어 분명 확실합니다 컨틱메이초어 틀림없습니다 컨틱초버냐 확실합니다 이른듯이 매초가 뭐 틀리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틀림없다 그런 뜻이 자 따라하겠습니다 안저 타추다 뎀지 반 헌딩매초 다시 안저 타추다 뎀지 반 헌딩매초 추 dng 에서 추 더 동사 동사 가 dng 를 수술하는 동사 더 명사 그런 형식입니다 추 더 더 엔지는 안저 걸리는 거에요 낸 아이디어대로 하세요 자 어휘 3개 배웠습니다 우리가 금방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떨지 모르는데 총폭수 한번 해봅시다 굉장히 가슴이 높은 실현가시가 많은 그런 문장들입니다 자 총폭수 한번 해봅시다 총폭수 방금 한건데 아직 기억하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부장님이 부장님이 나더러 다시 다시 빠졌네요 다시 야근을 하라고 하는데 난 몸이 견딜 수 없어요 난 몸이 견딜 수 없다 이거까지 정말 좋으나 나더러 하면 뭐에요 들어 뭐뭐로 뭐뭐로 하게 하다 란 워 아시겠죠 부장님이 다시 혹은 또 이게 빠졌네요 자이 란 워 아시겠죠 야근 야근이 뭐에요 초과 근무가 자반 자반 상반이 근무하다잖아요 그래서 자하니까 야근 초과 근무 자신라요 마치고 필요 징니 쟤 란 워 자반 워 거 즉 란 워 쟤 란 워 쟤 란 워 쟤 란 워 쟤 란 워 쟤 란 워 쟤 란 워 쟤 란 워 쟤 랄 쟤 란 워 쟤 란 워 쟤 란 워 타일 다페이 가시단입니다 다페이 가시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외우겠습니다 란 워 쟤 란 워 쟤 란 워 쟤 란 워 워 bek UrbanEE, 면 NYX의 수빈 방향은 무엇일까요? 좋은 상 важ력이 무엇일까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짓수를 잘 하세요? 인간 점으시오는 어떻게 그렇게 똑같죠? 점은 남아 그 다음에 자주 뭐 하다 아이 동사목적은 했나요? 확인합시다 니 점은 남아 아이 췌추 여러분 괜히 옆사람한테 한마디 하세요 니 점은 남아 아이 췌추 마 니 점은 남아 아이 췌추 엄마 엄마도 그렇게 짓수를 잘 하세요 니 점은 남아 아이 췌추 주로 남녀지간에 쓰는 어휘입니다 췌추 그러면 방금 한거죠 분해해전이 빨라서 아이디어를 가장 잘 짜낸다 니가 저믄쏘나 자 빠르다 분해해전이 빠르다 나우쥐링호 나우쥐링 민첩하다 이런 말이죠 가장 잘 모른다 가장 잘 모른다 췌추 회 그죠? 했나요? 자 확인합시다 니 나우 아 니가 알구나 타 나우쥐링 췌추 퇴즈 우리 주위에도 아이디어를 잘 짠사람도 있잖아요 여행 계획을 짠사람도 여행 계획을 짠사람도 아이디어가 좋은사람도 타 주이후의 추대 아이디어를 가장 잘 낸다 그런 뜻입니다 나우쥐링 이 말도 기억하세요 머리가 빨리 돌아간다 머리해전이 빠르다 중뇌해전이 빠르다 종룡하다 라는 뜻입니다 종룡은 차이가 있나요? 하여튼 머리가 민첩한 사람 자 따라 이렇게 해서 외우겠습니다 타 나우쥐링 쥐후이 추대지 타 나우쥐링 쥐후이 추대지 타 나우쥐링 쥐후이 추대지 타 나우쥐링 쥐후이 추대지 해옥믹 recibir 타 너 문장 한 줄 외우는 것이 단어 10개 외우는 것보다 백변 효과적이다 저의 경험입니다 최소한 어휘 말뭉치 통으로 외우시고 두번째는 한문장씩 이렇게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뿌쯔 뿌쯔다 티가로 쯔지다 하니쇠빙 자기 중국어 수준이 올라가요 외국어는 이브이블라이 하나하나 됩니다 한걸음 한걸음 발전합니다 매우 기름길이 없어요 오늘 병원에서 잘 복습하시고 하우친댄 양답절 시야 끝마칩니다 다자신 콜라